안녕하세요. 자, 천국에 계신 고인양이 여러분들. 아유, 우리 귀여운 고인양이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저는 이승효라고 합니다. 자, 여러분들 여기까지 이제 왔으니까 잘 왔어, 어찌됐든. 자, 여러분들은 아마 내가 생각하기엔 두 종류 중에 하나일 거라고 생각해요. 자, 첫 번째는 공부를 아주 열심히 하는 학생. 그래서 해설 강의도 다 찾아보고, 문제도 하나하나 다시 다 풀어보고. 와, 대단하다. 자, 두 번째는 그냥 이제 모의고사도 끝났으니까 심심해가지고 배가서도 이렇게 보다가 새로운 선생님 왔네 해가지고 클릭해본 사람. 뭐 어느 쪽이 됐든. 좋아요. 잘 왔으니까 여러분들 도움이 되는 거 하나라도 좀 얻어가보자고. 끝까지 한번 따라와 보세요. 자, 이 고2 첫 번째 모의고사 같은 경우에는 약간 좀 애매해요. 왜냐면 여러분은 생각을 해봐. 1월이나 2월 달에 뭐 공부했어? 고등학교 1학년 지나갔는데 그거 다시 공부한 사람. 수상, 수하 공부한 사람 있어? 없잖아. 전부 다 수원수트 공부하고, 뭐 선택과목, 위적분 공부하고 이랬을 텐데 갑자기 모의고사 본다고 하면서 고1 시험범위, 저원범위를 봐버린단 말이지. 그러니까 막 기억이 안 나. 뭐 명제 이런 거 기억도 하나도 안 나고 뭐지 싶은데 그래도 여러분들이 여기에서 앞으로 필요한 것들은 좀 캐치를 해나가야 되지 않을까? 자, 선생님은 이제 수능을 전문으로 가르치는 선생님이니까 이제 모든 문항, 전문항은 또 여러분들 담당하시는 고1 리 선생님들께서 다 이제 해설 강의를 해주시니까 수능에 필요한 것들 위주로 해서 문제를 좀 뽑아봤습니다. 자, 첫 번째 주제가 뭐냐면 이제 함수죠. 함수라고 하는 것은 그냥 함수라는 단원이 있어요. 그래서 뭐 그 안에 뭐 합성함수, 역함수 이런 거 배우는 단원이 있고 또 2차 함수도 중요하죠. 그래서 함수에서 이게 네 문제를 뽑았습니다. 이 네 문제 순서대로 갈 거고요. 그 다음에 이 도방, 도방 뭐니? 도형의 방정식 있지. 도형의 방정식. 21번 같은 건 조금 이제 어려운 문제인데 이런 것들 같은 경우에는 특히 여러분들 해설지 같은 거 보면 엄청 어렵게 보여. 뭔지 하나도 모르겠어. 그 다음에 학교에 선생님 풀어줬는데 이거 왜 이렇게 어렵지 싶은데 선생님이 아주 깔끔하게 풀어드릴 거니까 한번 구경을 한번 해보시죠. 자, 그래서 이제 이거 같은 경우에는 수능에도 도움이 되는 거기 때문에 이 함수나 도형의 방정식 이런 것들은 선생님의 첫 번째 커리큘럼 상승의 시작에서도 다 자세하게 다루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중에서 혹시 이제 수능 대회 빨리 시작한다 이런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상승의 시작부터 이제 쫓아오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 13번 문제부터 한번 이제 시작을 해볼게. 그냥 마음 편하게 하고 쫓아와요. 여러분들 문제도 다 띄워줄 거니까 그냥 선생님 말하는 거 그냥 듣기만 해도 돼. 그럼 시간 금방 갈 거야. 자, 잘 봐봐. 이건 이제 용어에 대한 문제 출제를 한 거예요. 자, F는 항등함수라고 줬어. 항등함수라는 건 뭐냐면은 1 집어넣으면 1 나오고 2 집어넣으면 2 나오고 3 집어넣으면 3 나온다 뭐 이런 거야. 자기 자신이 나오는 함수. A에서 A로 가는 이런 함수. 그러니까 F에다 A 집어넣으면 A가 됐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G는 상수함수. 상수함수는 뭐니? 뭐를 집어넣든지 간에 무조건 같은 값 C가 나오는 요거야. 자, 그리고 집합 X의 모든 원소 X에 대하여 FX하기 GX하기 HX는 7이다. 이렇게 돼 있는데 X는 1, 2, 3, 4, 5 중에 하나 집어넣으면 돼. 그럼 모든 원소 X에 대해서니까 1을 여기다 집어넣을 수 있다는 거지. F1, G1, H1. 자,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자, 근데 여기 F1이 뭐라는 거야? 얘가 지금 항등함수라고 했으니까 이게 지금 1이야. 그죠? 자, 그러면은 여기서 G1 더하기 H1이 지금 우리는 6이라는 것을 알 수 있는데 문제에서 구하라는 게 뭔가 봤더니요. G3 더하기 H1이래. 이게 G3이 상수함수니까 뭘 집어넣으면 똑같다 그랬잖아. 그래서 얘가 G1이랑 똑같아. 그러니까 G1 더하기 H1 구하는 거랑 똑같은 거야. 자, 그래서 얘네 얘 뭐 따로따로 구할 필요 없어요. H, X가 뭐다? 구할 필요 없고 요값 C 뭐다? 요값 C 뭐다? 구할 필요 없고 그냥 합이 딱 나와버린다. 모든 원소 X에 대해서 1 대입해버리면은 정답 나옵니다 이거죠. 그래서 정답 5번. 자, 뭐 요정도 느낌으로 이렇게 깔끔하게 푸는 거 여러분들 배워가시면 되겠다. 자, 그 다음에 또 쉬운 거 한 문제 또 가보자. 자, 여기까지는 정말 쉬운 거예요. 자, 8번. 자, 구경 한번 해봐. 여러분들 보면은 이렇게 2차 함수 지어져 있고 직선이 있고 뭐 접하도록 이렇게 돼 있으면은 일반적으로는 어떻게 푸냐면은 얘랑 얘랑 이렇게 같다라고 놓고 넘겨서 2차 방정식의 판별식 쓴다. 뭐 요게 이제 국룰인데 여러분들 이제 좀 수준을 올려서 순응식 풀이를 좀 보여드리자면 어떻게 하냐면은 요거랑 요거 이제 둘 다 함수잖아. 그럼 이제 요 함수에서 요 함수를 빼버리는 거야. 이 함수의 이름을 우리가 FX라고 하자. 이 함수의 이름을 이제 GX라고 하자. 그럼 빼는 거야. FX에서 GX를 이렇게 뺀다. 그거를 뭐라고 하냐면 이제 차함수라고 하는 건데 차함수가 이제 수2 들어가서 배우게 되면은 정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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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요한 거. 정말 중요한 거. 수능 문제 풀 때 정말 중요한 개념이에요. 그래서 얘를 이렇게 딱 빼잖아. 그러면 이렇게 뺐죠. 그럼 이제 X의 제곱 더하기 A 플러스 1 곱하기 X 더하기 A 제곱. 자 이렇게 되거든요. 근데 얘가 접하도록 이렇게 나왔어. 접하도록 이렇게 하면은 얘가 뭐가 돼야 되냐면은 완전 제곱식 꼴이 돼야 돼. 그래서 결국 판별식 쓰는 거랑 똑같은 건데 원리는 똑같은데 빼서 얘가 완전 제곱식 꼴이 돼야 된다라는 것은 여기 뒤에 A 제곱이 나와 있지 않니? 그럼 X 제곱 있잖아. 그럼 여기 뭐가 들어와야 돼? X 플러스 마이너스 A 자 이렇게 되는 거겠지? 그치? 오케이. 그러면은 얘를 전개시켰을 때 얘가 지금 이제 나와야 되는 거니까 요거 요 A 플러스 1이라는 게 둘 중에 하나라는 거지. 뭐예요? 플러스 2A거나 마이너스 2A거나 무슨 말인지 알겠어? 자 얘가 만약에 플러스 2A면은 요거 넘기면서 A는 1이 되는 거고 마이너스 2A면은 이쪽을 넘기면서 마이너스 3분의 1이 나오네. 오케이. 이제 양수 A의 값을 구하라고 했네요. 정답은 A는 1이 되겠습니다.